전문대 교육협의회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모집 비율을 85.1%로 2017학년보다 0.9%포인트 높여 모집하기로 했습니다. 전형별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 정원의 70.6%를 모집하고 면접 위주 10.2%, 수능 위주 6.9%, 실기 위주 3.2%를 선발합니다. 이에 앞서 4년제 대학도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 비중을 73.7%로 높여 선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시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